오늘은 이제 와서 그만하자고 외치는 재밌는 하나의 풍경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성별 갈등의 유구한 역사는 메르스 갤러리가 탄생하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메르스 갤러리가 개설된 지 벌써 9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fm이 부흥하던 당시 20살 초중반이던 여성들은 모두 30의 초중반의 나이가 되어버렸죠. 그에 따라 여성들의 마인드가 역시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즘 여성시대에서는 친구가 시도 때도 없이 남염하는 게 너무 지겹다. 20대 초중반의 여성시대 하다가 이제 나이 먹으니까 안 하는 것 같은데 무슨 말만 하면 여자가 짱이다 이러는 거 너무 지긋지긋하다. 난 커뮤니티 밖 현실에서는 스탑널커마냥 fm아인 척하고 개념여인 척하고 살다가 퐁퐁남 낚아올리고 싶은데 친구는 뭐만 하면 남성들은 미래가 없고 여자들 모두 잘생기고 이쁘고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 갱 너무 피곤하고 그만했으면 좋겠어. 라는 말을 하는 우리 여성시대 회원들의 발언을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20대 초중반까지는 이글슨이도 함께 남염을 했지만 서른 중반이 되고 보니까 현실에서는 남염 발언을 하기 싫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딱 봐도 스탑널커가 떠오르는 상황인데 이런 예시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남염 지겨워 지긋지긋해 라는 글을 보시죠. 친구랑 이야기하면 맨날 남염 이야기로 귀결되는 게 피곤해 죽겠다. 월요일 출근 힘들어서 힘들다 했더니 여자는 생리를 하기 때문에 한남보다 출근에 불리하다 어쩌고 이러는데 뭐만 하면 남염으로 이야기가 끝나고 여자가 짱이라는 거 지쳐서 죽겠어. 남자들 뭐 하든 말든 신경 쓰고 싶지도 않고 그거 혐오하고 싶지도 않아. 라는 이 여성의 글을 보시죠. 제목 워딩이 세긴 했는데 솔비나도 그런 생각 많이 해 여시에서도 이젠 FM담론보다는 스포츠같이 남염하는 느낌이라. 여시만 봐도 피곤한 남염글 너무 많아 무맥락으로 그냥 혐오하는데 이게 우리 인권에 무슨 도움인지 이제는 모르겠어. 진심 공감해 나도 18년도 여시 진짜 열심히 하면서 남염 및 많이 썼었는데 이제는 그만하고 싶음 언제까지 이럴 건가 싶어. 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저런 이야기가 지친다고 말하는 그녀들. 어딘지 모르게 심경이 변한 모습이 느껴지지 않나요? 2017년도 여성시대에서는 여시남염 왜 이렇게 심해졌어 설레서 잠을 못자겠잖아 남염은 스포츠야. 라는 글에 달린 모든 댓글이 남염을 옹호하는 댓글이었습니다. 2017년도까지만 해도 그녀들은 남자랑 노인염호 심해졌어. 라고 말하며 그 어떤 피드백도 죄책감도 없이 남성을 조롱하는 데 힘을 썼죠. 한남패는 건 스포츠다 라는 글이 여성시대에 공공연히 쓰이곤 했는데 이제 그녀들은 결혼할 나이가 되니까 급격하게 현실에서는 절대 남염하는 티를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남성들과 화해하고 싶어하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어떤가요? 2017년도의 여성시대 분위기와 2024년도 여성시대의 분위기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남자를 혐오하는 게 스포츠같이 된 것 같아서 싫다. 라는 말을 하는 2024년 그녀들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2017년도에는 스포츠같이 해야 한다 말했던 게 2024년에는 우려된다로 바뀐 모습. 시간은 언제나 우리들의 편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fm들은 결혼을 하기 위해 개념 여인 척 변할 게 분명하죠. 지금 남성들에게 필요한 건 스탑널커를 구분하는 선구안이 필요합니다. 부디 남은 인생 평생을 함께 보내야 할 여자가 fm이 안되길 바라며 영상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18년도에 여시하면서 남현민 많이 썼었는데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노. 언제까지 이럴 거노. 화해하자노.